녹화도 시작 소리가 좀 작은가? 마이크 테스트. 이 정도면 되겠다. 기본 소리도 제대로 나고 있어. 나 근데 이거 어디까지 했더라? 굉장히 저거였는데. 아리프 위크발입니다. 아라사카가 주치한 가마 행진 중 발생한 아라사카 하나코 납치 시도의 전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른 행진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아라사카 하나코가 타고 있던 비행선을 장악해 하나코 만나는 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어... 절정의 순간 붉은 예언자 아... 요거지 그... 그... 나 뭐 해놨었더라? 어... 이거 아니고? 내가 어... 어... 단축키 뭘로 해놨었는지 까먹었어. 잠깐만 분명히 이건 아니고 내가 분명히 그.. 뭐 이것저것 해놨었는데 분명히 어... 마우스 조이스틱 이거는 기억나 근데 내가 그.. 그.. 저거 저거 뭐 마우스 조이스틱 이거는 기억나 근데 내가 그.. 그.. 저거 저거 뭐 이거는 기억났다 이거는 기억났다 이거는 기억났다 이것도 아니고 어.. 내가 이거 넘어뜨려 놓은 건 기억난다 지도보는 단축키를 내가 뭘 해놨었는데 지도보는 단축키를 뭘 해놨었는데 나자레 여기 있고 나자레 여기 있고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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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를 꽤 오랜만에 켜갖고 게임 자체를 꽤 오랜만에 켜갖고 아.. 겁나 헷갈려 아.. 겁나 헷갈려 어.. 그래요? 어.. 어이.. 잠깐만 아씨.. 키 헷갈려 내가 분명히 지도 여는 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그.. 거를 해놨었던 거 같은데 아.. 그.. 그.. 그 복합셋이요? 아주 옛날이라서 디비전 2도 지금 안 한 지가 꽤 돼갖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디비전 1을 한다 그러면은 저거 하겠죠 아마 생존 아.. 디비전은 문제가 뭐냐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지도 여는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놨었던 거 같은데 까먹었네 왼쪽 그립으로 얘가 마우스 조이스틱이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하면 파밍이 너무 어려워 혼자서 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게임 나쁜 놈들 나 같은 아싸는 어떡하라고 나 같은 아싸는 어떡하라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 같은 아싸는 어떻게 하라고 어디보자 아.. 1CBD 1C7A 뭐야.. 넘어간다는데? 네.. 그 복합셋이 졸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거 이상으로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씨 이 밑에도 뭐 있구만 이 밑에도 뭐 있구만 뭐 해 놨지 또? 가만있어봐 쾌이사하고 아슈라하고 잉롱하고 얘를 보자 제가 침투 프로토콜도 했는데 합선 핑 뭐 이거밖에 없나? 갖고 싶은데 저놈 뭐 얘한테 핑을 때리면 얘도 보이고 야이씨 안 돼 아 이놈의 장애물 같은 것들 때문에 마킹이 안 된다니까 일단 비살쌍을 해주마 안 돼 나는 쓸데없는 살생을 하지 않는 남자야 이 문 안 잠기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컨테이너가 가득 찼어 안녕 여러분 이거 시체 아니야 뭐가 갈비맛고 있어서 제가 마킹이 안 되지 그러고 하니까 쟤는 가까이 다가가면 끌 수 있나? 란드베르? 저건 또 뭐지? 아씨 들켰네 어? 사상자 발견? 누가 발견된거야? 과연 그럴까? 뭐 도망이야 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길 버리고 나와! 우와 뭐야 뭐야 쏘! 쏘라! 쏴 죽여!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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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하나 남아있지 않니? 다 죽였어? 하나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다 죽였네? 남아있는 놈이 별로 없었네? 다 죽였네? 남아있는 놈이 별로 없었네? 바이오테크니카 소령 바이오테크니카 소령 바이오테크니카 소령 아! 조앤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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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앤코흐?! 음, 7A, 7A, 5, 5, 1C, FF7A? 아니면 1C, FF7A, 7A, 5, 1C 1C, FF 1C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1C, FF7A가 또 없잖아 어쩌라고, 나쁜 놈들아 아, 이 나쁜 놈들 1C, FF... 이것도 안 되고 1C, FF7A? 7A도 안 되고 그럼 하다못해 7A, 7A, 5, 5, 1C? FF7A도 안 되고 망할 5, 5, 7A, 1C 가 없어 아, 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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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5, 5, 7A 1C, 1C 그 다음에 다시 5, 5 1C, 1C 어, 된다 5, 7A, 1C 1C, 5, 5 5, 7A, 1C, 1C 5, 5, 5, 5, 6A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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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야호! 야호! 이건 뭐지? 이씨 이것들이 비싸보이는 차 타고 다니면 다야 어, 잠깐만 어이구, 밀어 아이씨 이쪽으로 못 올라가나? 부니? 부니? 아니 핀이 왜 또 늘어나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꺄악! 쨘! 깔끔하지? 어허 나같은 정의의 사자가 있는데 누가 도와줄줄 몰랐다니 그런 의미에서 아저씨 돈있으면 기부좀 하고 가줘 불쌍한 피해자들 돈은 내가 챙겨줄게 아유 얼마나 원통하시겠어 어 내가 복수를 했으니까 복수를 했으니까 돈은 좀 챙겨갈게요 하하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푸자 푸자 무게가 아니고 유형 유형 일단 뭐 다 고급이야 영웅 이상은 돼야지 내 좀 갖고 다닐 마음이 들지 아니면 갈거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규 피스톨 어라 레벨업 했네 사용 가능한 특전 포인트가 또 6이잖아 신체 쪽에는 천멸 길거리 싸움꾼 테크 능력은 영웅 귀캡 제작 사양서 퀵핵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다행히 다행히 수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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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케 흑이 맞았네? 아이고 이런 가벼운 충돌사고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경찰들 나이트 시티의 매력이지 사람을 치워 죽이는 정도는 해야지 움직이지 나이트 시티의 매력이지 나이트 시티의 매력이지 나이트 시티의 매력이지 치기면 안 맞겠니? 아이고 이런 치긴다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좋은거 같고 다니시네 사케? 술? 증거랑 무슨 증거 어? 아 이 아래에 뭔가 있구나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 헤엄쳐서도 내려갈 수 있겠고 안 열리네? 치사개슬이 어이쿠 이게 뭐야 그리핀씨에게 저희는 납골당에 있는 항아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유고를 안치하시기 전에 차용규약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7.8항 금지 물질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불 기한? 그리핀씨에게 베니 비디 비씨의 니콜 앨리스라고 합니다 650만 유로달러 채무를 650만? 오이씨 야 650만? 장난 아닌데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고객님의 임플란트와 생체장기를 추출해 갈 것입니다 오우 오우 NCPD와 사우스 캘리포니아 경계 순찰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계셔요 대단한데? 여기는 올라가는 길인가 아니면 뭘 먹을 수 있는 길인가 그냥 올라가는 길이군 다른 건 뭐 없나? 안녕 그냥 안녕 하네 어디 보자 주체가 보이면 꼭 한번 뒤져보는 게 좋아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RJ 그리핀의 유골함을 찾으십시오 갚는 대신 어디 안전한 데 숨겼을지도 모르는 거야 아하 야 아하 아하 그렇군 이어가 아하 조 아하 어하 아하 그렇군 아하 아 아하 안녕 멀기도 하다 납골당이면 요 노스오크 표지판이 낫겠구만 오... 여기는? 이야... 대단하신데? 여기 뭐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뭔 꿀을 발라놨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지키고 계시나 타일러 브라운? 핑을 때려볼까? 아이고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것저것 많군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니티 복산 메시지 어? 유로달러 9,999? 어... 그리핀씨하게 예약을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약 12시간이 소요되면 전신마취 상태로 진행됩니다 닥터제이콥슨 오호 굉장히 구리구리 한데 닥터제이콥슨 닥터제이콥슨 더 이어지는 건 없구나 근데 그리고 요 근처에 범죄신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근처에 범죄신고가 있으니까 아휴 아휴 이놈의 나이트 시티 범죄자놈들이 이렇게 많아 넌 왜서니? 훔쳐달라고? 뭐 볼 거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날 그냥 좀 내버려둬 저거 니차니? 딱히 위협요소 같은게 없나본데? 얜 뭐니? 새 은닉처 프랭크 저번에 숨겨둔 물건 날아갔어 어떻게 된건지 물어봤더니 경찰 들이와서 쓰러갔다나 봐 흐흐흐흐 충돌 시험이라 재팬타운에 있는 딜러의 보관함으로 가십시오 어이씨 저스키 어이씨 저스키 지금 이 밤에 저 차로 저렇게 빨리 달린단 말이야? 안전운전을 몰라? 안전운전을 어? 폭주를 하고싶으면 나처럼 멋있는 오토바이로 해야지 폭주를 하고싶으면 나처럼 멋있는 오토바이로 해야지 안전운전 지내대 인사 요호우 어이 잠깐 어디야 어디야 핑을 때려보고 아 거기도 있었니? 저기도 있었구만 별건 아니고 그냥 기절해서 트래쉬에 처박혀주면 좋지 뭐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넣어둬 넣어둬 아 와보면 그 뭐 알 틈도 없이 내 기절할 테니까 굳이 뭐 그런 거 알려고 하지마 그냥 요렇게 목 졸려서 뭐 그 저건데 솔직히 너 그 뭐냐 그랬어 안 죽일게 그리고 이 안에 뭐 있단 말이지 이 시키가 어디서 지금 어 내가 가져가야 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야 어 유키무라네 메시지 문제 미야 순도 높은 약 가격은 올라가는데 약 받는 가격은 씨발 꼼짝도 하네 이렇게 가다가는 쫄딱 망하겠어 약이 줄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있어? 형광등을 가루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형광등을 가루로 만들어서 넣으면 돼? 오이씨 아주 모든 것을 가뿐하게 가뿐하게 어 잠깐 뭐야 이거 돈은 없니? 저거는 픽서고 이 근처에 또 뭐 그런 거 없나? 여기에 진행 중인 습격이 두 건 아이코 뭐니 이건 바운스백 집중 rade Basketb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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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관님. 아이고, 얜 뭐야? 특전 샤드 있네? 마이크로 진동 발전기. 나 납치됐어. 나 납치됐어. 차 트렁커에 있다. 미친 내가 뭐랬냐. 너한테 현상금 걸렸어. 미치 잡았어? 제펜타? 이 시키들 틀려다가 못 튀었구만. 불쌍한 것들. 특전 샤드 얘한테도 있네. 아이고, 뭐 좋았어. 어? 뭐야? 대화기록이 또 하나 있어. 오늘만 4명째. 근데 그 새끼가 죽어버렸어. 납치 당한 놈이랑 납치 당한 놈이랑 걔 구하러 온 놈이 먼저 죽었구만. 그러니까 이렇게요. 무슨 납치 당하거나 그런 일이랑 인연이 없게 좀 살아야지. 안 그려? 뭐하냐. 뭐하냐. 또 뭐하냐. 뭐 별거 아니야 그렇지 공격받고 있을 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Bru tt z 제거대상 닉? 릭 모랄레스 자기부상열차 터널 자기부상열차 터널 공사 관련 전매특허 사업정보를 탈취하여 제3맥의 제3자의 판매계약 의뢰 나이트코프 얼마면 되는데 두배 이깟 샤드하나에? 알데칼도 소속이잖아 돈 있을거 아니야 헤헤이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지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튀었나, 이건? 황금 안전벨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호, 황금 안전벨트상이라. 황금 안전벨트상이라. 아휴, 차가 튼튼하구만. 와일드블루 호텔 앤 스파. 아니, 너무하지 않아? 나 속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뛰어들어갖고 치였어. 저건 자해공갈이야. 그렇잖아. 이건 솔직히 자해공갈이야. 어허, 아무 일 없었습니다. 경과님. 아무 일 없었습니다. 경과님. 유로달러. 깡패 멜스트롬. 뚫림방지 메쉬를 적용한 로커 잭. 차니아 앤 안드레이. 하여간 범죄자놈들밖에 없어. 범죄자 시키들밖에 없어. 경찰이다. 손들고 당장 나와. 아니, 경과님. 솔직히,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자해공갈이었다니까요? 어? 솔직히 저건 자해공갈이었다니까요? 저거를 그걸로 체포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얜 뭐야? 야, 민간인 왜 쓰러져 있니? 어? 솔직히 자해공갈이었다고? 저건. 어? 솔직히 자해공갈이었다고? 저건. 분명히 2층 레스토랑 같은 데서 거래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어... 저기였나? 그래, 그래. 여기에서 뭔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헷갈려, 씨. 어? 아, 진짜 경과님 너무하시네. 어? 자해공갈이라 했다 자해공갈이었다니까 솔직히 내가 이런 비싼 차를 차고 다녀야지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런 누명을 안쓸 수가 있는거야? 비켜라 인생 인생 조지고싶어?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어? 아니 저놈이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기를 해보러 왔다가 2사단이 났다 이거지? 타여간 이놈들은 대화를 할 줄을 몰라. 이 미개한 녀석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빌어먹을 이더리움 때문에... 아니야. 이건 뭘까? 위험도가 매우 낮음이야. 근데 뭐 위험도가... 거의 다 낮음 아니면 뭐 그런 거겠지. 음... 1인칭이... 1인칭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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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팔고... 근접무기. 어, 뭐 이것저것 많네. 데니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1900. 아유, 마췌테 2000. 이것도 마췌테네. 이것도 2000이고. 아이고, 아이고, 희귀잖아. 아이고, 이제, 그 도나히스, 란드벨 음, 코퍼헤드 신겐, 한의지 전설 한의지 영웅, 누에 유니티, 차오, 유키무라 유키무라, 렉싱턴 근데 칼이 뭐 이것저것 많다 지금 이 야구방망이보다 이 마체테가 더 좋아, DPS가 일단 이건 갈고 이것도 갈고 갈고, 갈고 하나를 남겨놔 볼까? 옷은 보자 어? 뭔가 이것저것 흘림방지 메쉬를 적용한 로커잭 핑크숏 슬리브 이건 뭐 별로 맥시웨어 방탄안감 유행이 지난지 8개월쯤 됐어? 뭐 나름대로 이쁜 옷이긴 한데 유행이 지난지 너무 오래됐으면 어쩔 수 없지 아라미드 넷러너 슈트 이건 뭐 이뻐서 갖고 있는 거고 터틀넷 얘 이상 뭐 그게 없니? 없어 신발도 이런 거고 품쳐 달라고? 잘 봐 왜 저렇게 필요해 할거지 허벅 근데 일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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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게이클럽 아니었어? 아이고, 이런.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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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폴로 여기 있네? 아니, 이 사람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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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 아, 건물 벽에다. 실수로 좀 총질을 했다고 뭐. 이렇게 괌 반응을 하시고 그래. 실수로 건물 벽에다가 총 한 방 쏜 것 뿐이야. 아.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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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총 한 발 잘못 쏜 것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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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여긴 테크 능력이고 어딘가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스피 주 payroll no implica 아 아 아 아 아 아 지아 아이씨 진짜 안녕 아이고 이런 뒤에서 쓰고 있어 오우 진장 뒤에서 쓰고 있어 나쁜 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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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세다 오우 진장 세다 오우 오우 어이씨 약간 전설이었잖아 약간 전설이었는데 돈이 있니? 안녕? 아 뭐 이렇게 된거 그냥 전부다 깽판치고 가지 뭐 아이고 말 심하게 하시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어? 왜 이래 진짜 아 민간인이니? 미안 아 아 아 아이고 많네 뭐가 이렇게 많아 뭐라? 위에 하나 또 있다? 미칭에 있는 저놈은 뭐야 아 아 너니? 우와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아니 아니 그냥 그 뭐냐 내 일을 방해해갖고 니네들이 X 된 것 뿐이야 내 일을 방해한 니네들이 X 된 것 뿐이야 우이C 어이씨 아이유이C 아프잖아, 나쁜 놈들아. 아뇨? 너 여기서 뭐하니? 어휴, 저 배짱. 맘에 들었어. 오이씨. 죽었다. 솔직히 얘네들 상대 안하고 그냥 나가도 되지만. 아휴, 벌써 여기네. 안녕? 여기 게이 스트립 플랍이라며. 어휴. 음? 근데 자식 있는 애가 왜 와? 음? 애가 있으면 애랑 좀 건전하게 놀아주든가. 어, 이런데 와서 놀고 있으면서 뭐 애가 있으니까 살려달라 그러면 그게 그게 응? 용서가 돼? 어? 어? 잠깐만. 이번에는 오우. 전설이다, 이번엔. 메시지 좀 볼까? 아, 네가 싸울러니? 원격 테이크 오버. 하나. 둘. 셋. 아, 야. 핑 좀 때려봐라. 넷. 넷. 아, 열심히 쏘네. 둘. 넷. 넷. 음? 넷. 넷. 로컬 넥터워크 끄고 어 뭐 열심히 쏜다? 저것들이 내 오버워치를 맛보고 싶어서 안녕? 밤의 성녀는 누구인가? 어 밖으로 나갈 수 있네? 근데 온 김에 얘네들은 다 줘야지 어이씨 안녕? 아이스 온이다 어이씨 젠장 어이씨 영창발부? 어이씨 젠장 어이씨 아이씨 블록이 해갖고 그냥 가볍게 저걸로 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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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놓고 얘네들 다 조지는 거는 뭐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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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어이씨 아이씨 alot 우리 나orian tour paintings 아이씨 빨리 뛰어야 돼 아이씨 앗 퍽 아이씨 앗 퍽 아이씨 앗 퍽 아이씨 앗 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뭔가 전설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이. 어느 놈이 이렇게 아프게 때리지? 야, 날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 놈 누구냐? 어떤 놈이 이렇게 아프게 때려? 너니? 오이, 젠장. 잠깐, 경찰이세요? 아, 정면으로 다 죽이고 갈려니까 힘들다. 정면으로 다 죽이고 갈려니까 힘들다. 아니, 뭐 정면으로 다 죽이고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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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퍼. 저것이 이씨. 아프게 때린다. 어허이. 어허이. 아, 뭘로 조져줄까? 역시 코퍼헤드. 역시 코퍼헤드. 어허이. 아까chten. 아픈 마 travelled. 아프게 때리는데 코퍼헤드만 하는 게 없지. 아프게 때리는데 코퍼헤드만 한 게 없지. 아프게 때리는데 코퍼헤드만 한 게 없지. 입 sẽ від Policy. 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개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우호정 모드 좀 내봐라. 핑 한 번 더 때리고. 어디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경과님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쟤네들을 쏜다니까요. 경과님들.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온건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쟤네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좀 비켜봐. 말 좀 비켜봐. 아니요. 아니요. 요거는 고정인가? 그니까 넌 여기서 뭐하는거니? 요거는 고정인가? 요거는 고정인가? 요거는 고정인가? 아주 흡족해 너도 그럴까진 아니지 너 일에는 마무리도 안고 보호는 곧 시도 잘 가르쳐야 돼 아니 셀바인들의 시절이후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 헨리는 어때? 여전히 안 한대? 안 물어봤어 그 새끼한테는 물어보는 것도 아까워 그럼 오늘 밤에 보자 네 기타는 걱정하지마 아끼는 모두 준비해뒀거든 어라? 나 차 어딨지? 차 여기 어디다 세워도 뜬거 같은데 어 그리고 요 근처에 드랍 포인트 없나? 근처에 드랍 포인트가 보이질 않네 네 레드 더트로 가십시오 그래서 레드 더트가 어디입니까 여기구만 근처 드랍 포인트로 가서 왜이렇게 요건 렛츠 렛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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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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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겐 누에 오버추어 오버추어 택티컬 아라미디 흉갑 아 안경을 바꿀 수가 없어 비스티에 탱크탑 신발도 전설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방어력만 높다 뿐이지 별게 없잖아 그리고 소리는 또 뭔가 버그 걸려갖고 이디디디디디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 게임 저장 메인메뉴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해서 저 소리 버그가 사라지는지 한번 보자 일단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NS 뉴스의 아리뿐 이쁘말입니다 아라사카가 주최한 가마 행진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버그는 사라졌네 그럼 끝 끝